안녕하세요. 나나캣입니다. 아니 저를 응원하셔야지 휴가차를 응원하세요 지금 지금 폭딜링 계정으로 로그인을 했고요 그각 시나리오로 맡겨주셨습니다 아 펫은 1인으로? 펫? 저번에 저 1인으로 깼죠 맞아 맞아 펫을 1인으로 깬 것 같아요 어? 1인 펫이 있으세요? 아니 친구들 어? 저 호떡 좋아하니까 이웃집 호떡님 걸로 할게요 1인으로 바꿨습니다. 크리스에서 가자! 휴가차에게 가자! 휴가차에게 가고있습니다 폭딜링 계정이고요 대리를 맡겨주셔서 너무 멀리 버렸네 눈이 안보여 아이쿠 넘어졌네 아이쿠 넘어졌네 어쩔 수 없죠 아이쿠 무조건 넘어지네 아이쿠 안돼 아이쿠 넘어졌네 넘어지지마 넌 할 수 있어 가자 넌 할 수 있다 아이고 넘어졌어 어떡해 어떡해 아파 아파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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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자 오구 넌 할 수 있어 보여주자 할 수 있다는 거를 할 수 있다고 오 안정적이죠 좋아해 혼자 아이쿠 어떡해 죽었어 죽었어 이제 안돼 살아줘 살아줘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안돼 안돼 누구를 보는 거야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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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들인 개정 짱입니다 흑여차는 이렇게 깨면 됩니다 보셨죠 워라경을 통해 이곳으로 넘어올 수 있는 통로를 열 수 있다 이 책에서는 그곳에 그가 흑여차는 이런식으로 깨면 됩니다 그렇다면 바로 가르마가 갇힌 것 워라경으로 헌면 지옥을 열어 사람들의 영혼을 흡설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치명 진영이었구요 오로치가 힘을 얻게 된다고 리나가리 샤이 코데트 분노불사 하나씩 이렇게 깨면 됩니다 그 흑여차 깬거 스펙보드 1인으로 하니까 바로 깨네요 그대는 패스 1인은 썩고 날도 어려운 것이지요 리나 스키쿨타임 카린은 공소 호제트는 공격룡 차이는 어디 계시죠? 우리 1등공신 차이는 이렇게 좋습니다 폭딜린 계정이어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초월하나 분노불사 분노불사 하나씩 다 줬어요 왜냐면 저는 저를 믿지 않기 때문에 카린님도 분노불사 초월하나 시간역행이에요 2분이 시간역행이 좋고요 1. 에이스도 흡얼교를 쫓고 있다고 했죠 리나는 시간가소 코제트 운명하나 분노불사 에이스를 만나야겠습니다 진영은 치명진영 섰습니다 이 다음은 누구죠? 흑여풍 흑혈량인가? 아, 리 리 아니, 나 리는 깨신 것 같은데 리는 지나갔죠? 이 흑여차가 리 다음에 나오거든요? 리가 지나갔습니다 아니, 저를 응원하셔야지 휴가차로 응원하세요, 지금? 분불이 있는 딜이 그냥 딜이 아니고 엄청납니다 그, 재밌어요. 강하니까 깨기가 재밌어요 다 맞았는데 다 버텨져요, 방어가 나도 빨리 올려야겠다 방어가 이렇게 좋구나 방어력이 천만 계시거든요 공격력이 4,400 이고 깊은 원원 처치? 흑여차인가요? 여기 흑여차? 흑여차인가 보다 이 공격력? 방어력이 4,400 방어력이 10,000 아니, 1000 투겨차입니다 투겨차 어떻게 왔지? 잠깐만 그 장비는 다 프리셋 다 저장되어 계시죠? 설레 설레 카린 슈 딱 심lar 슈? 이렇게죠 그리고, 패스은 크리스? 패스는 크리스? 패스는 크리스, 진형은 폭악화? 아 치명 치명 폭력 안이 그 치명 방금 무슨 일이 있었죠 호텔 불 써줬는데 왜 안 일어나자 아무도 뭐지 아이쿠 아파 이게 아닌가 봐 아 카린 목걸이가 왜요 시간역기 괜찮지 않아요? 시간역기 강화가 안되어 있어요? 아 그러네 눈썰미가 엄청 좋으시다 강화가 안되어 있네요 욕행이 하나 있으면 좋죠 웃음 가득한 평안한 일상 되시구요 또 만나요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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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